한양대학교 연영과 곽지우 양이 이번에 한양대학교 연영과에 입학하면서 대학 선후별가 됐어요 찬용실 과잠을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처음에는 일단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왕신리 쪽에 있는데 캠퍼스도 예쁘고 바로 앞에 한강도 있고 또 성수동이 가까워서 서울수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평범해서 나는 맘이 떨려 내 맘에 불 붙은 대단 말 꽃 터질 것만 같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